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동이 밑에서 시작한 파동이 뿅 나오고 고점이 생성이 됐어요. 그 조정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 진입할 때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그 비율이 0.618 아니면 0.5 아니면 382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 해당 파동이 조정 파동이 종료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상승 파동 매도 지점을 다음 고점인 1.38이나 1.618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작도를 하는 게 피보나치 작도입니다.